국가대표로 발탁 그리고 황선홍 국가대표 임시감독은요 오늘 있었던 국가대표 명단 발표하면서 이강인을 포함을 시킨 거예요 이 국가대표는 이번 달에 있는 태국과의 A매치 2연전을 하는데 국가대표로 발탁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강인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이강인을 국가대표로 발탁을 한 거예요 손흥민과 또다시 태국전에 출격을 하는데 이게 잘 화합이 될까요? 여론이 엄청나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홍중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요 어제 기사인데 내일 국가대표로 명단을 발표하는데 이강인을 뽑아서는 안 된다 부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물론 홍중표 대구시장이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인도 이강인을 뽑는 것은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밝힌 거예요 이게 이제 기사가 됐다는 것은 이런 여론이 많은데 뉴스장터도요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황선흥호에서 폭행 논란이 있는 이강인을 국가대표로 발탁하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72%가요 뽑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뽑아야 한 데가 20%예요 두 배 반 정도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대표로 발탁을 한 이유는 그 정도로 이강인이 축구 실력이 뛰어나고 이강인이 있어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황선흥 임시감독이 판단을 한 건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합이 다시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국가대표의 질서를 또다시 무너뜨리더라도 실력만 있으면 국가대표로 계속해서 발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 같은데도 황선흥 임시감독은 이강인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는 이런 폭력 문제를 일으킨 이강인 선수라도 발탁을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대표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실력만 있다 하면 발탁해야 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론이 안 좋아요 뽑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많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홍준표입니다 물론 이분이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정치인이 이강인은 부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멘트를 할 정도로 지금 이강인 발탁을 들고 찬반 양론이 치열한데 양론이 치열한 게 아니고 뽑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강인이 꼭 필요했나요? 이건 적절치 않은 그런 결론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뉴스장터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강인을 국가대표로 뽑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뽑지 말아야 된다는 72%예요 뽑아야 된다 승리를 위해서 뽑아야 된다 20% 만약에 이게 분란을 또 일으키면요 개인의 실력이 어땠던 간에 우리 카타르 4강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론당의 경기에서 정말 무력한 결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반성을 했다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뉴스장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의견이 있으시면요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가 그렇게 72%가 뽑지 말아야 된다 뽑아야 한다가 20%는 더 불구하고 황선홍 국가대표 임시감독은 그렇게 이강인이 꼭 필요했나요?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나타날지 그 결과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이 황선홍 임시감독에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승리를 한다 했더라도 나쁜 선례를 하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런데 조직에 들어가서 후배가 선배를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실력만 있으면 또다시 국가대표에 뽑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선례를 만들음에 따라서 국가대표의 어떤 선수단 내부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돼서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이 오늘 있었던 11일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축구회관에서 열렸던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을 치르는 3월의 AMHE에 나설 국가대표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시켰다는 다소간의 의예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 정리해서 그리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